박달 이야기 어느 한 지방에 박달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박달은 매일같이 그 공부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선비들은 모두 과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높은 벼슬에 오를 수가 있었거든요. 어느덧 박달은 과거를 봐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달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지요. 과거를 보려면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양은 경상도에서 엄청 먼 곳이었어요. 지금처럼 자동차나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한양까지 가려면 한 달가량은 걸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박달은 부지런히 걷고 또 걸어 한양으로 향했지요. 어느 날 박달은 지금의 제천 백운면 평동리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걷고 배가 고파 박달은 곧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여기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좀 기다리시오. 주막에는 손님들로 북적댔습니다. 박달은 평상 한 켠에 앉아서 힘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글쎄 눈이 번쩍 뜨이지 뭐예요. 주모 곁에 서있던 한 아가씨 때문이었습니다. 뽀얀 낯빛의 삼당같은 머리를 늘어뜨린 그 아가씨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박달은 한눈에 아가씨에게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인가요? 아가씨가 박달 쪽으로 사뿐사뿐 걸어오는 겁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말하는 폼새도 여간 예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도 있고 박달은 아가씨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는 부끄러워 얼굴이 밝게 져서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지요. 뭘 그렇게 넉넉고 쳐다보고 그러슈? 옆에 앉은 선비가 물었어요. 아까 본 저 아가씨 말입니다. 아, 금봉이 말이구려. 금봉이는 주모의 딸이라오. 주모의 딸이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슈? 하긴 나도 처음에는 저렇게 아리따운 아가씨가 주모의 딸이라는 걸 알고 놀라긴 했지만서도 다른 선비들도 하나둘씩 금봉이에 대해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박달은 어여쁜 아가씨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자꾸만 아가씨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박달은 아가씨한테 단단히 반한 모양입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어요. 문지방으로 달빛이 환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박달은 자려고 누웠지만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하는 수 없어 박달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이 주막을 밝게 비춰주었어요. 박달은 한참 동안 마당을 서성거렸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소리가 나는 곳은 주막 뒤뜰이었어요. 박달은 조심스레 마당을 돌아 뒤뜰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글쎄 주모의 딸 금봉이가 흐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박달과 금봉이의 눈이 마주쳤어요. 금봉이는 얼른 저고리를 고름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지요? 박달은 나지막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봉은 눈물이 글썽거리며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박달은 답답하여 재차 물었지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런 밤에 나와 울고 있는 게요? 사실은 잠시 눈물을 훔치던 금봉은 그제서야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금봉이는 어느 대감의 여식이었대요? 물론 주모가 대감의 애첩이고 금봉이는 애첩이 낳은 자식이라 떳떳하게 대감의 자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감의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 하지만 대감의 본부인이 주모랑 금봉이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 어찌나 구박을 하던지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주모랑 금봉이를 집에서 내쫓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모는 금봉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곳에서 주막을 나며 살게 되었던 거라고요. 저는 밤마다 달림께 빈답니다. 대감님께서 어머니와 저를 다시 만나러 오시기를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기를 금봉이의 얼굴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안타까운 금봉이의 사연을 듣고 나니 박달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박달은 흐느끼는 금봉이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지요. 달빛은 점점 짙어만 갔습니다. 박달과 금봉은 서로를 위로하며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새 동이 텄어요. 아가씨, 이제 날이 밝았으니 나는 과거를 보러 떠나야 하오. 내 꼭 급제를 하여 다시 돌아오겠소.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주겠소. 박달은 금봉의 손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금봉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그러겠다고 약속했지요. 선비님께서 저를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겠어요. 내 꼭 다시 돌아오리다. 그때 우리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하게 삽시다. 박달의 두 눈은 굳은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금봉은 그런 박달을 보며 마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박달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야 했어요. 안타까운 이별을 뒤로하고 박달은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씨, 내 꼭 급제를 하여 돌아오겠소. 가는 내내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뜻대로 되기만 하지는 않는 법이지요. 박달은 그만 과거에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가씨를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박달은 차마 금봉이를 찾아갈 수 없어 곧장 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것도 모른 채 금봉이는 금봉이는 박달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물 흐르듯 지나가자 금봉이는 박달이 자기를 잊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금봉이를 보고 어머니는 이제 제발 그만 잊으라고 야단도 치고 달래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감님도 저를 버렸는데 이제 선비님마저 저를 잊었으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금봉이는 헤어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박달이 지나간 고개 위로 휘적휘적 올라가더니 낭떠러지에 몸을 던졌습니다. 금봉이는 한 마리 나비처럼 하늘 위로 날아올라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한편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모른 채 박달은 과거 공부에 몰두해 있었지요. 과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를 하여 금봉이를 찾아가리라 굳은 결심을 하며 박달은 더욱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박달은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박달은 한다름에 금봉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아가씨 내가 왔소이다. 어디 계시오? 주막에 도착한 박달은 애가타게 금봉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박달이를 기다린 건 금봉이가 아니라 청천벽력 같은 금봉이 소식이었지요. 박달은 자신을 기다리다 그만 목숨을 끊은 금봉이의 소식을 듣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금봉이를 불렀지만 너무 늦었지요. 박달은 금봉이가 죽었다는 그 고개를 찾아갔습니다. 선비님 울지 마세요. 어디선가 금봉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달은 얼른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어요. 고개 저 끝에 금봉이가 서 있었습니다. 박달은 금봉이를 보고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금봉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박달은 금봉이를 찾아 헤매다 낭떠러지에 다다랐습니다. 낭떠러지 위로 흰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아가씨 나와 함께 가시지요. 박달은 낭떠러지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결국 박달은 금봉이를 따라 목숨을 끊고 만 겁니다. 그 후로 박달과 금봉이가 죽은 고개는 박달고개 또는 박달재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박달재를 지낼 때마다 박달과 금봉이의 슬픈 사랑을 떠올렸답니다. 장진흡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까치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만 많았지 욕심이 많고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심술맞기가 말도 못했습니다. 길 가다가도 아무나 보면 시비를 걸고 괜스레 트집을 잡아 싸움을 하고는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의 상투 자랑만 보여도 아이쿠 심술쟁이 간다. 그러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갈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 세님 한 분이 까치마을에 시주를 받으러 내려왔어요. 세님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시주를 받았지요. 그러다가 부자네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님은 부자네 집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어요. 세님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부자는 커다란 대청마루에 누워 쿨쿨 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머슴이 쉬지 않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머슴의 이마 위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놈아 더 시원하게 부치지 못해? 부자는 벌떡 일어나 머슴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요. 머슴은 쩔쩔 매며 부채질을 힘차게 하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부자는 성에 차지 않는지 자꾸만 심술을 부렸습니다. 보다 못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끼어들었어요. 나무아미탑을 관생보살 아니 대체 니신데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그러슈? 부자는 스님을 보더니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저 산 위에 있는 절에서 온 중입니다. 시조 좀 하시지요. 스님은 공손하게 고개를 속이며 말했습니다. 시조를 하라고? 개똥아 저 중을 넣어서 내 집에서 쫓아내라. 부자는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부자는 머슴에게 소금을 가져와 대문에 뿌려라 찬물을 뿌려 쫓아내라 야단을 쳤습니다. 스님은 찬물 바가지를 뒤집어 써서 온몸이 홀딱 젖었어요. 결국 스님은 온갖 행패를 부리는 부자네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이렇게 야박해서야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저 부자와 이 마을을 따끔하게 혼내주어야 겠군. 스님은 부자네 집을 나오며 중얼거렸지요. 저 스님 스님 누군가 스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류신지요 스님 용서하시지요 저의 아버님이 큰 신뢰를 냈습니다. 알고보니 이 여인은 부자의 며느리였어요. 사실 부자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장가간 첫날 밤에 그만 죽고 말았지요. 시집 가자마자 남편을 잃은 며느리는 부자를 정성껏 모시며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착해서 마을 사람들이 무척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되는 부자는 며느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박만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스님이 부자한테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흰쌀 한 마리를 챙겨서 이렇게 스님을 쫓아온 거였습니다. 스님은 며느리가 내미는 흰쌀 보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생각했죠. 정말 착한 며느리로구나. 며느리는 스님께 시주를 한 뒤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은 마주보고 인사를 하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뜬금없는 말에 며느리는 말똥말똥 눈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스님이 다시 한 번 물었지요. 그제서야 며느리는 다소곳이 두 손을 합장하면서 네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요.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 당신의 시아버지를 보면 호의를 베풀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지신 며느님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요. 제게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이분 후 그대로 저를 따라오십시오. 네? 스님을 따라오라고요? 예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스님은 마을 어귀를 돌아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스님을 따라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스님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산 등성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스님을 따라가면서도 며느리는 마음이 복잡했지요. 막상 스님을 따라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 자기가 살던 집이랑 사람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잠시 발을 멈추려 할 때였어요. 스님은 무사운 얼굴로 며느리를 호통치고는 쉬지 않고 산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스님을 쫓아 부지런히 산 위로 올라갔지요. 산 아래에서부터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린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 아래를 내려다보니 커다란 물이 마을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집이랑 길이랑 나무들이랑 모두 물에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며느리는 너무 놀라 입을 담을 수가 없었지요. 산 중턱까지 물이 차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겨버려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지요. 아버님 며느리의 안타까운 울음소리도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세상에는 스님과 보자 며느리만이 살아남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세님과 며느리 그 두 사람이 올라갔던 곳이 바로 음성군의 종지산 종지봉이라고 합니다. 그때 부자가 살았던 까치마을에는 물난리 이후로 깊고 깊은 늪이 생겼습니다. 까치마을의 장지 늪이 바로 그것 감사의 명판결 이종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친구 정일중이 몹시 가난하게 살아서 이종한은 끊임없이 돌보아 주었어요. 정일중이 오면 후하게 대접했고 가려하면 굳게 만류하였습니다. 몇 년째 그렇게 지내며 우정이 절로 돋아왔지요. 하루는 이종한이 정일중에게 무릇 궁하면 통하는 법이거늘 제 몸 건사 궁리를 하지 않나 라고 하니 정일중이 맨손에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종한이 정일중에게 청금을 주고서 도붓 장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정일중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몇 년 되지 않아서 만금의 재산을 이루어 온 고울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이종한은 그 뒤로 날이 갈수록 살림이 기운 나머지 도리어 초년의 정일중처럼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종한이 정일중의 집을 찾아가자 정일중이 처음에는 좋은 나츠로 대접하였어요. 몇 번을 더 찾아간 뒤로는 등한시 하더니 끝내는 냉랭하게 대하다가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이종한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말했어요. 당초에 자네 신세가 어떠하였던가 내가 자네의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 청금을 주어 이런 부를 이루게 해주었거늘 이제와서는 도리어 은혜를 원수로 여기는가 그렇다면 내 본전을 돌려받아야겠네. 정일중이 말하였습니다. 자네가 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왜 관하에 올리지 않는가 이종한이 말하였어요. 내가 자네에게 후의를 베풀어 청금을 주었으니 애당초 돌려받고자 하지 않았네. 어찌 증서가 있겠나 이제 보니 자네 악독한 마음 씀씀이가 해괴하기에 돌려받으려 하네. 마침내 이종한이 가명에 가서 청원하였는데 가명은 정일중에게서 뇌모를 받고 청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종한이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길에서 통곡하였어요. 그때 어떤 도붓장소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종한이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다가 도붓장소가 체근하자 그제야 사실대로 대답하였습니다. 도붓장소가 말했어요. 옆에서 이야기를 듣는 나도 오히려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으니 더구나 당사자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경상감사 정만석이 이름난 관리라 하니 거기 가서 하소연해보시지요. 관할하는 도의 사건은 아니라도 격분하게 되면 반드시 명쾌하게 헤아려주실 것입니다. 손에 가진 돈이 없어 경상 가면까지 갈 도리가 없소이다. 그 사람이 보참을 풀어 여덟양을 내주고서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다녀오시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종한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돈을 받고는 경상감영으로 가서 하소연하였습니다. 경상감사 정만석이 웃으면서 다른 도의 송사를 내가 어찌 맞겠는가 몰러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하인을 시켜 그를 데려가 접대하면서 자신의 분부를 기다리라고 하였지요. 형리에게는 사형에 처해질 옥중의 도적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만약 전라도 어느 고울에 사는 정일중을 공범으로 끌어들인다면 내가 살아날 길이 생길 것이다. 도적이 과연 정일중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니 경상감사가 전라 가명으로 공문을 보내어 그를 잡아왔습니다. 경상감사가 신문했어요. 내 이름이 도적의 공초에서 나왔으니 사형에 처하겠다. 정일중이 억울함을 호소해 마지 않았습니다. 경상감사가 말했어요. 듣자 아니 너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까닭없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도적질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몇 년 동안 도붓 장사를 해서 부를 이루었습니다. 빈손으로 어찌 도붓 장사를 했단 말이냐. 천냥을 미천으로 도붓 장사를 하였습니다. 너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천냥이라는 돈이 어디서 났느냐. 만약 한마디라도 말을 꾸며내거나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형에 처하리라. 암호 코울에 사는 이종하는 저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벗입니다. 그가 천냥을 주면서 도붓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경상감사가 즉시 이종한을 불러 정일중과 대면하게 했습니다. 이종한의 몫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 내어주고 나서야 도적이라는 죄명을 벗겨주었답니다. 달리미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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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온종일 윗마을 부잣집 밭을 매주고 품삭스로 보리살을 두 대나 받았어요. 그래서 밥을 많이 지었으니 저녁 찐지 많이 드세요. 그래 힘 많이 들었겠구나. 너도 같이 먹자. 예 어머니 간장 한 종지와 나물 한 접시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밥 두 그릇이 놓여진 초라한 밥상을 마주하고 어머니와 딸이 저녁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어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뜨면 그 위에 딸이 젓가락으로 나물반찬을 집어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어머니는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곤 하는 것이었어요. 젓가락질이 아직 서툰 아기에게나 해줄법한 일을 딸이 어머니에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눈은 밥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내 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어머니에게 딸은 속룡을 한 그릇 떠줍니다. 딸은 어머니 수발을 드느라 아직 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하였지요. 달림아 배 많이 고프지 어서 먹어라 이 애미 때문에 내 고생이 심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마땅히 자식이 해야 할 도리인걸요. 새끼니 배불리 못해드리는 게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 눈이 안 보이게 된 것도 모두 저 때문이잖아요. 내 눈만 밝아도 널리 고생시키진 않을 텐데. 어머니 마음 놓으세요.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배워도 피곤이 풀리고 힘이 솟는걸요. 다른 건 다 그렇다만 내 나이 스물을 넘긴 지가 벌써 언젠데 지금껏 애미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있으니 그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오는 구나. 어머니는 이 얘기를 하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저는 시집 같은 거 안가요.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다. 내가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 넌 시집을 꼭 가야 한다. 딸이 어머니 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주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렇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달림이가 어렸을 때 달림이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포로가 되어 잡혀갔거나 목숨을 잃었을 것이지요. 그 전쟁에서 신라의 군대는 거의 전멸하다 시피 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올까 해서 어머니는 시간만 나면 달림이의 손을 잡고 동구박 언덕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언덕에 앉아서 들길을 바라보았다가 내려올 때면 어머니의 눈엔 눈물이 고여있었지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 달림이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났어요. 몇 해 동안을 그렇게 언덕에 올라가 앉아있다가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버렸는지 어머니는 언덕에 올라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버지가 주로 하던 밭일 논일부터 집안 허드렛일까지 이제는 어머니 혼자서 도맡아 해야만 했지요. 날도 새지 않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밭으로 나갑니다. 점심때쯤 다시 집으로 와서 빨래를 하고 비가 새는 지붕을 손질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밭으로 가거나 논으로 가서 해질 때까지 일을 하지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녁밥을 지어먹고는 달리미를 재웁니다. 이제부터는 어두운 등잔불 밑에서 길쌈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쓰러져 잠들 때까지 계속하지요. 첫달기 울고 동이틀 무렵까지 날밤을 세우며 길쌈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농산일이 바쁜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밤만 되면 팔, 다리, 허리, 쑤시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달리미와 굶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머니는 이렇듯 몸이 닳고 닳도록 일해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달리미도 많이 자라 열 살 남짓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집안 청소나 밥 하는 일 설거지 쯤은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동안 어머니는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힘겨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몸이 몹시 쇄약해졌습니다. 손은 갈퀴처럼 거칠어졌고 허리도 굽었지요. 하루종일 밭에 앉아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어두운 등잔불 아래서 너무 오랫동안 길삼을 했기 때문에 눈도 침침해져 앞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일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다른 날처럼 하루종일 콩밭을 메다가 해가 져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웬일인지 어머니는 달림이가 맛있게 지어놓은 감자밥을 한술도 뜨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쉬는 일이 없었던 길삼도 그날은 하지 않았지요. 달림아 내가 몸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먼저 잘 테니 울타리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오너라. 어머니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세요? 떼약볕에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더위를 먹은 것 같구나. 많이 아픈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달림이는 어머니가 누울 이부자리를 깔아들이고 빨래를 거들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몸에선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얼마나 열이 심하게 나는지 더운 여름인데도 추워서 몸을 떨었지요. 달림아 달림이 아버지와 달림이를 부르며 어머니는 헛소리를 심하게 했습니다.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몸을 식히고 있던 달림이는 더러 겁이 났습니다. 열도 내리지 않고 점점 헛소리가 심해져 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 보셔요. 달림이가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안되겠어. 의원님을 모셔와야지. 달림이는 어머니의 이마에 물수건을 새로 갈아 올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원이 있는 마을까지 가려면 마을을 세개 지나고도 고개를 두개나 더 넘어야 합니다. 오늘따라 달도 뜨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 했어요. 마을 뒷산에서 도깨비라도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아 가슴이 오그라붙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앓고 있는 어머니 생각을 하면 그쯤은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달림이는 뛰고 또 뛰었습니다. 의원을 데려오는 게 급하기도 했지만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잡으러 쫓아오는 것만 같아 달림이의 걸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얼마를 달렸을까요? 마을을 세개 지나고 고개를 두개 넘어 드디어 의원집 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달림이의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 되어 있었어요. 계세요? 의원님 계세요? 달림이는 조그만 손으로 의원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두드리고 소리쳐 불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나 봅니다. 의원님 문 좀 열어주세요. 울다시피 하면서 달림이가 악을 썼습니다. 걔 누구요? 그제서야 달림이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옷걸음도 매지 못한 채 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냐 너희 어머니께서 어찌 되셨다고 작은 작은 말해보아라 주무시다가 열이 나고 헛소리를 심하게 하십니다. 너희 집이 어디더냐 분항사 분항사 동쪽에 있는 감나무 꼴입니다. 아니 그렇게 먼 길을 이 한밤중에 너 혼자 왔단 말이냐 예 빨리 저희 집에 가주세요 의원님 어린 것이 기특하기도 하지 이 땀 흘린 것 좀 봐 의원은 달림이가 한밤중에 그 먼 길을 달려 자기 집까지 찾아온 게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달림이와 함께 감나무 꼴로 갔지요. 의원과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땐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선 그때까지도 열이 나고 있었어요. 의원은 어머니의 손목을 한참 동안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달림이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께서 금병에 걸리셨구나. 몸이 몹시 쇄약해 있는 데다 무리를 하면서까지 일을 많이 하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울상에 된 달림이가 물었습니다. 우선 약을 줄 테니 어머니께 드시게 하여라. 그러면 열도 내리고 정신도 자리게 될 테니. 의원은 까만 환약을 몇 달 내놓 왔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있구나. 내 능력으로는 내 어머니 병을 다 낫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나중에 다른 의원을 한번 찾아가 봐라. 알겠습니다. 약값은 얼마나 약값은 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밤길을 달려온 것만으로도 약값은 다 치른 셈이니까. 의원이 돌아가고 난 뒤 달림이는 어머니의 입에 약을 넣어드렸습니다. 열이 떨어지는 달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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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옆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어요. 달림이는 점심때쯤 대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달림아 간밤에 내가 몹시 알터냐. 예 의원님께서 새벽역에 다녀가셨어요. 이젠 괜찮으실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 앞이 가물가물거리는 게 잘 보이질 않는구나. 공밭에 가서 김을 마저 매주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푹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은 제가 나가서 매고 오겠어요. 아니다. 너는 힘들어서 못 맨다. 그냥 놔둬라. 좀 늦더라도 내가 매야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미음을 쏘아올게요.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그래도 드셔야 해요. 달림이는 어머니께 미음을 쏘아드리고 물을 깃기 위해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지요. 달림이는 아낙네들에게 어젯밤 어머니께서 알았던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용한의원을 모시러 가려고 하는데 누가 좋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궐 대궐 바로 옆에 사는 의원이 있는데 약값이 비싸서 그렇지 참 용하다더구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준 적도 여러 번 있었다지 아마. 달림이는 그동안 어머니가 모아둔 돈을 챙겨가지고 그 길로 대궐 옆에 산다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달림이가 어머니의 병세를 말하자 걱정할 걱정할 것 없다. 이 약 한제를 아침 저녁으로 다려드리면 곧 나을 게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약값은 아주머니들 말대로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가지고 갔던 돈을 몽땅 내주어야 했지요. 하지만 어머니 병이 곧 낫게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달림이는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약을 다려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넘어도 어머니의 몸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은 점점 더 침침해져서 이제 코앞에 있는 것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앉아있을 기운도 없어 내내 누워 있어야만 했지요. 달림이는 다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해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어머니를 의원에게 직접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였습니다. 의원님 전에 지어주신 약을 어머니께서 다 드셨는데도 차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의원은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고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심한걸 어쨌든 이번에 지어주는 약을 다려드리며 나을게야. 그러나 이번에도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용하다는 다른 의원도 여러 찾아가 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약 때문인지 저절로 나은 것인지 어머니는 차츰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침침해진 눈만은 영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평생을 안 못 보는 장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값 때문에 조금 있던 눈반마저 다 팔아버렸으니 이젠 살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달림이가 품을 팔거나 남의 집 허드렛일을 도와주고 받은 곡식으로 지금까지 어렵게 두 모녀가 살아온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어머니를 모시느라 달림이는 시집갈 나이마저 어느새 넘겨버렸습니다. 그래도 달림이는 어머니를 원망하기는 커녕 따뜻한 밥새끼를 차려드리지 못하는 게 늘 마음이 아팠지요. 작년에는 물난리가 나서 온나라의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러더니 올해는 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 모내기조차 하지 못한 논이 많았습니다. 모내기를 했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니 벼가 제대로 자랄 까닭이 없습니다. 벽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이 바싹바싹 타들어갑니다. 이태 동안 큰 흉년이 들었으니 어딜가나 사람 사는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거지나 도둑이 곳곳에 들끓었고 먹을 것이 없어 아이를 내다버리는 집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독한 가뭄엔 나라에서 곡식을 풀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몇 해 동안 모아두었던 곡식을 광에 가득 쌓아두고 사는 부잣집 말고는 모든 백성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달리비는 자기가 굶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어머니가 며칠씩 굶고 계신 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 저 집 아무리 기웃거려 보아도 달리미에게 일을 시키려는 집이 없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할 수 없이 달리미는 부잣집을 찾아다니며 구걸을 하였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떤 집에서는 재수가 없다고 바가지로 구정물을 뿌려댔습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욕만 실컷 얻어먹고 쫓겨났지요. 그래도 이 정도면 참을만합니다. 개를 풀어놓거나 몽둥이를 휘둘러 쫓아내는 집도 있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구걸을 해도 누룽지한 쪽 감자 한 개 구경하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구걸로는 어머니께 하루 한 끼도 차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달리미는 생각 끝에 아랫마을 부잣집에 찾아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몇 번인가 이 집 일을 한 적이 있어 주인을 전부터 알고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 쌀 삼식성만 주면 평생 우리 집 종이 되겠다는 거로군. 예 그런데 한 가지 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집에서 오가면서 일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 아니면 안 못 보는 어머니를 보살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부잣집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벌써 며칠이 흘렀습니다. 달리미는 옛날에 달리미가 어렸을 적 어머니처럼 새벽에 집을 나와 하루종일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일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한밤중이 되었지요. 몸값으로 받은 쌀 삼십석을 주인집 광에 맡겨두고 날마다 조금씩 싸가지고 와서 어머니께 늦은 저녁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시장하시지요? 아니다. 하는 일도 없는데 시장하긴 뭐가 시장하겠느냐. 달리미는 어머니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지 잡수세요. 어머니는 몇 숟가락 뜨다 말고 상의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만 잡수세요? 왜 이 흉년에 늘 쌀밥이냐. 아랫마일 부잣집에 일거리가 많이 있어서 열심히 일했더니 주인이 절 예쁘게 보았는지 품삭슬 후하게 쳐주었어요. 이런 흉년에 이렇게 후하게 대해주다니 인심이 좋은 주인 내로구나. 그런데 전에 먹던 음식은 아무리 거칠어도 그렇게 달고 맛있었는데 요새 먹는 기름진 쌀밥은 속을 찌르는 것 같고 어째 모래알을 씹는 것만 같으니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내가 내가 부잣집 종이 된 걸 어머니가 혹시 눈치채신 게 아닐까 하고 달림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들어 잠잘 때 알렌 소리를 몹시 심하게 하는 너를 보면 이 애미 가슴은 무너진단다. 난 굶어도 좋다만 네가 고생하는 건 차마 볼 수가 없구나. 아랫마일 부잣집 일은 그만두어라. 달림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림아 왜 아무 말도 없느냐 너 울고 있는 것 아니냐 어머니는 두 손으로 달림이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달림이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부잣집 종이 된 이야기를 사실대로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눈먼 애미 쌀밥 먹이겠다고 남의 집 종이 되었다고 이 애미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마저 없어지는 구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종이 되게 하였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어머니는 달림이를 끌어안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저승에 가면 내 아버지를 무슨 낯으로 보겠느냐. 달림이는 어머니가 몹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부잣집 종이 된 일을 후회하였습니다. 어머니를 가장 위하는 길은 쌀밥을 지어 배부르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그만. 어머니와 달림이는 밤이 깊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때 뒷산에 사는 도깨비 한 마리가 심심해서 마을에 놀러 내려왔다가 문 밖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도깨비는 너무 슬퍼서 태어나 처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머니와 달림이는 이제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지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도깨비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고 마당에 주저앉아 훌쩍거리고 울고 있습니다. 한참 만에야 울음을 그친 도깨비는 살금살금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서는 자기 눈가에 흘러내린 눈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어머니의 양쪽 눈에 살짝 발라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어머니는 10년이 넘도록 보지 못했던 꽃처럼 환한 달림이의 잠든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마당 한쪽 구석에 도깨비가 가져다 놓은 쌀 30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안에 달림이의 신랑감을 구해보리라 마음먹었답니다. 구사 일생한 사람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갔습니다. 호랑이가 깊은 산위의 바위 옆에 이르러 사람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새끼들과 장난을 쳤어요.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낚아채 가자 호랑이가 크게 울부짖으며 쫓아갔습니다. 독수리가 수십 볼을 날아가다가 땅으로 한 번 내려와서 새끼를 쪼아먹고는 호랑이가 오면 날아갔어요. 수십 번이나 그렇게 하는 사이에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람이 일어나서 호랑이 새끼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쪼아먹고 날아가 버리자 호랑이가 크게 울부짖으며 돌아왔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람이 미처 달아나지 못해 바위 곁에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와서 새끼들이 죽어있는 광경을 보고 크게 울부짖으며 날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는 뛰어올랐어요. 하지만 올라갈 수 없자 곧장 서둘러 달려가서 표범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표범이 원숭이처럼 곧장 나무를 올라오자 그 사람은 급히 바지를 벗어서 거꾸로 들고는 표범 머리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표범은 눈앞이 보이지도 않고 주둥이가 빠지지도 않아 온몸이 바지 속으로 들어가더니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호랑이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여 그 자리에서 마구 물어 뜯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자신이 죽인 게 사람이 아닌 표범인 것을 알아차렸지요. 그래서 호랑이가 또다시 나무에 똑바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몸을 돌려 뛰어오르기도 하는 등 남자를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길도 못 올라가더니 점점 두세길까지 올라갔어요. 쭈그렸다 오르면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빙 돌아 오르다가 바위에 내리박히기도 하더니 허리가 꺾이고 뼈가 부서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호랑이가 죽은 줄 몰라서 감히 내려가지 못하다가 산말을 캐던 중이 보이자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살려 주세요 중이 죽은 호랑이를 보고서 호랑이가 죽어있다고 말해주니 그 사람이 드디어 나무에서 내려와 크고 작은 호랑이들의 가죽을 벗겨서 가득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까지 백리쯤 떨어져 있어서 집에서는 벌써 초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으로 다시 돌아온 남자를 보고 가족들은 구사 일생한 사람이라며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요물을 물리친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집이 가난했습니다. 경공 한 자루와 경시 네 대가 집안의 대대로 전해져 왔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쏘는 법을 대략 앓고 있었어요. 명나라의 사신이 파견될 때 친구가 상사가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험한 탓에 배가 침몰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사행을 기피하였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아들을 다른 집에 부탁한 다음 경공 한 자루와 경시 네 대를 가지고 자원하여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사신의 배가 어느 빈 섬에 이르렀을 때 호련이 빙빙 돌기만 하고 배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섬의 신령이 한 사람을 남겨두기를 원한다고 판단하여 한 사람을 섬에 내리게 했지요. 그래도 배가 나아가지 않아 그 사람까지 내리게 하자 그제야 배가 움직였습니다. 상사가 식량과 물품을 나누어주고는 돌아오는 길에 씻고 감하고 약속하고 울면서 작별하고 떠나갔지요. 섬은 큰 뱀이 바위고래 득실대고 사나운 고래가 파도를 일으켰고 바람도 모질고 날도 추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호련이 한 노인이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나에게 원수가 있는데 그가 저들어와 싸워야 하니 그대가 나를 좀 도와주게 하며 부탁했습니다. 본래 본래 재능이 없고 또 무기도 부족하니 어떻게 돕겠습니까? 또한 배가 고파 기운이 없어 죽을 것 같으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그대에게 활과 화살이 있음을 알고 있네 육포 한 줄 주겠네 먹어보게나 기력에 도움이 될 걸세 부캐의 흥룡이 성질이 억세고 힘이 좋아서 해마다 끊임없이 나를 넓신 여기며 영역을 진범하고 있네 이번에 또 쳐들어오니 내일 큰 싸움이 일어나네 푸른색은 나이고 검은색은 그놈이니 그대가 검은 놈을 쏘아 맞추게 내가 후하게 보답하겠네 그렇게 말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이 동쪽으로 가서 노인의 원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천둥과 벼락이 사납게 내리치고 바다의 파도가 드높이 솟구칠 때 푸른 용과 검은 용이 번갈아 출몰했습니다. 그 사람이 검은 용을 겨냥하여 쏘았으나 닿지 않았고 다시 쏘았으나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화살 네 대를 헛되이 쓰고 나면 나중에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듯 싶어 그냥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노인이 와서 꾸짖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기력이 떨어진 데다가 화살 네 대를 다 허비하고 나면 나중에는 어쩔 도리가 없을 듯 하여 그냥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내가 미쳐 그 생각을 못하였네. 그러면서 육포 두 줄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육포를 먹었더니 기력이 백배나 솟아났어요. 다음날 그 사람이 다시 화살을 쏘니 살짝 비껴 갔습니다. 다시 쏘았더니 흑룡의 등마루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바닷물이 온통 붉어지고 비와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다음날 노인이 와서 절을 하며 고마워 해였어요. 달리 보답할 거리가 없으니 그대가 세운 공으로 그대의 공에 상을 내리겠네. 죽은 흑룡을 북쪽 언덕 위에 덮어두었네. 배를 갈라 진주를 꺼내면 귀한 보물을 얻을 걸세. 그리하여 그 사람이 풀을 베어다 거적을 만들어 진주를 담았는데 모두 수십 꾸러미가 되었습니다. 사행 갔던 배가 돌아왔으므로 구슬을 싣고 출발 하려는데 배가 또 빙빙 돌기만 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배가 돈까달근 용왕이 나를 머물게 하려 함이고 오늘 배가 도는 까달근 섬의 신령이 진주를 구하려 합니다. 진주 꾸러미 몇 개를 바닷물에 던지자 그제야 바람이 순조로워져서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이 보물의 절반을 쪼개 지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은 나라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었으며 일행도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요물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 중에 장진읍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지요? 그 장진읍은 어찌나 깊은지 명주실 한타리를 다 풀어도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그곳에는 요즘도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 든다고 하는데요.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물이 쏟아져 또다시 마을을 삼키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겁을 내면서도 낚시를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하지만 아무나 낚시를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의 부자처럼 나쁜 사람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을텝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